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에서는 존경할 만한 어른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 명예는 물론이고 돈까지 다 차지하고 누리려는 그 탐욕스러운 윗세대를 보면서 젊은이들이 탄식을 합니다. 사전에서는 어른이란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을 뜻하기도 하지만 한 집안이나 마을과 같은 공동체에서 나이 많고 경륜이 많아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른이 사라졌다고 말할 때는 그저 나이만 많은 성인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겠습니다. 동서양 모두 오랜 세월 동안 어른들이 지녀야 할 기본 규범과 덕목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선비정신으로 표현되고 중국에서는 중용의 정신이고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파트와 그리고 서양 문화권에서는 기사도 정신으로 나타납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중세도 아닌 21세기에 고리타분하게 무슨 선비정신이고 기사도 정신이냐 하실 분들도 계실테지만 시대와 문화는 달라도 인간사회에서 일관되게 관통하는 기본정신은 일맥상통한다 말씀드릴 수 있고 어른이 사라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들 가슴에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일 귀족 가문 출신의 작가 알렉산더 폰 쉔부르크 백작이 들려주는 기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담은 책들을 내놓은 청림출판에서 이번에 이 독일 귀족 출신의 작가가 쓴 도서 어른이라는 진지한 농담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60대로 향하고 있는 제게 큰 울림과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만듭니다. 격식에 얽매이지도 않으면서 품격과 품위가 돋보이는 어른다운 어른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품격과 품위를 갖춘 사람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느긋해 보이고 가진 고생도 가볍게 받아들이며 늘 유쾌함을 잃지 않고 재치있는 농담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모든 자리에서 적절하게 갖춰 입고 처신할 줄 알면서도 거만하지 않고 기꺼이 도움을 주면서도 생생내지 않는 사람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제 의견을 똑부러지게 말하는 사람 그러나 언제 침묵하고 언제 눈을 감아줘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 그리고 곤란한 일이 벌어지면 충지할 줄 알고 사람들을 잘 이끌며 얼굴에서부터 신뢰를 줌으로써 불편한 내용조차 불편하지 않게 전달할 줄 아는 사람 어떻습니까? 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이런 품격을 품고 살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런 사람과 함께 있기를 바람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이 멋진 품격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절제라는 미덕입니다 작가는 책에서 절제한다는 것은 자발적 단념이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달리 행동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의지인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너무 흥분하지 않겠다는 의지 고생을 하고 힘들어도 늘 유쾌함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 모든 자리에서 튀지 않게 차려입고 겸손하게 행동하겠다는 의지 어려운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면서도 생색내지 않겠다는 의지 서로가 곤란한 일이 벌어지면 기꺼이 나서서 중지하겠다는 의지 이렇게 어려서부터 훈련된 의지로 기품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귀족 출신의 작가의 친척들은 여전히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절제라는 덕목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친척들 대부분은 풍족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가족 파티에 참석할 때는 나는 우아하지만 최대한 달아 빠진 양복을 찾아 입는다 저 옷 새 거야? 라고 묻는 것은 우리 집에서 꽤 못마땅하다는 표현이기 때문이다라며 자신을 포함한 일가 친척들이 천박하게 불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귀족이 겸손한 척 위선던다고 하신다면 그건 부러움과 질투에서 나오는 괜한 비아냥이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단락을 읽고 생각났던 것이 우리들의 소비의 행태였습니다 명품에 목을 맨 가난한 사람들은 명품 세일을 한다면 한 걸음에 달려가 새벽부터 매장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그렇게 사입은 옷과 백 그리고 구두를 남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큼직한 상표를 앞에 붙이고 최대한 번쩍거리고 화려하게 원색으로 차려 입습니다 어설프게 어중간하게 돈 많은 사람들 말고요 진짜 부자들은 매장 앞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며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옷을 입더라도 드러나지 않게 수수한 것으로 입습니다 가격만 놓고 본다면 아마도 수수한 쪽이 더 비쌀 것이 분명하겠지만 남들에게 드러내 보일 욕망도 드러낼 필요도 없으니 튀지 않고 상표도 드러나 보이지 않는 무채색 옷으로 입습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옷 입는 행태를 보여주는 이 이미지를 통해 분해 넘치는 소비와 절제할 줄 모르는 과시욕의 천박함을 볼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인생에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믿는 황금만능주의와 함께 내 멋대로인 태도가 쿨한 것이냐 떠받들어지는 세태가 판치는 요즘이기에 역설적이게도 기사도 정신에 배어있는 27가지 덕목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작가는 강조합니다 중세시대 모두가 똑같이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돌아다니며 본능에 따라 행동하던 야수와 진배없던 그런 존재에서 욕구를 참거나 포기할 줄 알고 이기적 본능을 극복하고 살기 위해 먹는다는 피련에서 벗어나 절제할 줄 알고 겸손하며 인내와 친절, 격식, 신의, 신중함 그리고 문화를 일구기 위해서 여러 세대를 걸친 훈련이 있었고 그렇게 구현된 것이 바로 기사도 정신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중세기사는 가문의 전통 아래 품위와 품격을 지닐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 다듬고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청림출판이 내놓은 신간, 어른이라는 진지한 농담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품위를 지키는 27가지 방법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작가는 기사도 정신 속에 담겨있는 절제, 신의, 겸손, 인내와 같은 이 27가지 덕목을 흥미진진한 전설과 신화 속의 이야기들로 설명하고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 내내 이야기 속에 빨래들어가 마치 어렸을 적 보았던 그 디즈니랜드의 만화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른다운 어른이 없는 시대, 어른을 어른 대접할 줄 모르는 세태 서로 반목하고 실망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어른으로서의 덕목은 잘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되묻고 성찰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도서, 어른이라는 진지한 농담을 읽어보시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멋쟁이세요 감사합니다